로마서 8장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민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성렬의 인도함을 받자 성렬의 인도함을 받자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뭔고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영적인 방법이 뭔고니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가 없답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방언기도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둘째로 성령님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방언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고 싶으면 라데시의 결라바데이스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절제하고 중단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영으로 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님으로 방언기도 하기를 추건합니다 성령님께 잡혀서 기도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 시작 들어갔는데 눈을 뜨니까 5시간, 7시간, 9시간 여러분 성프란시스 같이 하루도, 이틀도, 보름도 지나기를 추건합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성령님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남에게서 찾지 말고 다른 교회에서 찾지 말고 우리 안두교회에서 찾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잡히면 쉽고 내가 하려면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1시간이 기도가 어렵습니까? 내가 하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10시간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하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시절에는 하루 철회하는 것은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그 다음 날까지 풀가동해도 그거를 그 고난을 그 힘듦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두교회에서 다시 그 순수한 복음이 부활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불이 우리 강주 안두교회에서 다시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 다른 목사님들보다 성령님을 많이 전합니다 여러분 양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명성을 거꾸로 발음을 해도 성령님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제게 주신 단란트라 여러분 이해하길 바랍니다 제가 죽을 고비에서 날마다 우리 귀한 우리 강사목사님이 우울증 얘기했는데 저도 목사님은 참 부끄럽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난의 시절을 보냈고 날마다 알게 모른 자살 충동이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듯이 저래 제게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였어요 성령님을 만나니까 어느 날부터 제 입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같이 걸어가시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성령님께 예의를 취한다고 성령님 같이 식사하시죠 그리고 세수하면서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양치질합에서도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24시간을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울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모든 자살 충동이 떠나가고 떠나가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와 분리되어야 되고 성령님과는 친해져야 돼요 오늘 성령 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지요 강도사님, 전도사님,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딸 아니겠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로마스 8장 1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은사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은사능력 받아도 지옥 잘 갑니다 은사능력과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조건을 얘기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는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여웅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안 보면 그냥 보고 싶은 분이에요 저는 우리 박여웅 목사님 하면 이 못난 종에게 작년 8월 3일에 이것은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욕망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래요 주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시대에 주님의 촛불 되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 비바람과 풍랑이 불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 때로는 강한 불도저 같아도 마음으로 눈물을 흠치는 사람 지금은 가시밭길을 걷지만 훗날에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 저는 목사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이 글을 좋아하고 이 글을 가슴에 저도 새기고 있어요 저도 이런 사명을 이 허물 많은 죄 많은 종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제림이 언제일는지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네가 나처럼 촛불이 되었구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아름답게 장식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의 길은 아무나 걷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없이는 못 걸어가고요 아픔과 눈물이 없이는 못 걸어가는 것이 주님 걸어가신 길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끌어안고 때로는 억울함을 끌어안고 비난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자의 걷는 길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자주 뵙지 못하지만 늘 뒤에서 응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군가는 주님의 눈물을 머금어야 되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박해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가슴 어린 이 가슴을 쥐언자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걷는 촛불과 같은 종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을 향해 기도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에 촛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쩔 수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주님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걸어가셔야 돼요 눈물을 흘려도 걸어가셔야 돼요 욕을 얻어도 먹어도 걸어가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여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수가 많은 여러분 그럼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림의 뜻이 있어야 돼요 주림의 뜻이 있어야 돼요 주림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주림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성렬하님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제가 가까운 분들에게 문자를 쭉 보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성렬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되지 그래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십자가가 안 이루어져요 십자가라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온전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도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에 많은 오류와 비거등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여러분 사람과 얽힘을 풀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전에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다르게 잡힌 자나 이단 외에는 우린 주림 안에서 만난 사람을 존경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러나운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히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가지게 되셨더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더욱 참된 종이 되기 위해 성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보냈어요 저 좀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우리 귀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귀한 사람과 억울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는 신경 쓰는데 사람과 관계를 우리는 너무 가뭇게 여겨요 내 맘이 안 들면 끊어버려요 내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끊어버려요 관계를 중단해요 전화와도 안 받아요 안 만나면 끝나는 겁니까? 상대하지 않으면 끝난 겁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사람과 막히면 여러분 재정이 끊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질이 누구에게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물질은 여러분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자꾸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재정과 물질의 어려움과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감동감하 역사하고 여러분 주님이 두 손을 벌려 축복해도 사람과 자꾸 막히는 인생을 살면 성냥 하나님의 감동을 줘도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의 원수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풀어지고 열리고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계좌이체 시켜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마다 로또 복권을 알려주셔서 여러분들 복권 당첨시켜서 여러분의 물질을 다시 해보십니까? 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왜 가볍게 여깁니까? 왜 자꾸 원수를 만들어갑니까?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왜 자꾸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우리가 딱 구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주님도 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철제되는 개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두 가지에서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되었기에 귀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뻥뻥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물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술 타러 옳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에 걸리면 성렬하님이 역사하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생각나면 고개를 설설 흔들면서 이 작것이 왜 상관난다냐 오늘 기분이 여러분 안 그래요 생각나게 하면 풀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술 타이를 뚫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힘이 없길 바랍니다 막힘이 없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목사님들 향하여 저 목사님 내 스타일 아니야? 내 기준 아니야?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앞에 책망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종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남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인생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해 판단해요 번민해요 갈등해요 평가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마음에 드실까요? 마음에 안 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내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는 그런 교회로 강주시와 우리나라를 들썩이길 원합니다 다르더라 안디옥교회는 다르더라 안디옥교회는 다르더라 안디옥교회 가면 너무 주님이 많아서 다르더라 다 움직이는 모든 식구들이 다 작은 예수예요 안디옥교회 가서 주님 만나자 안디옥교회 가서 주님 만나자 안디옥교회에서 주님 만나냐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풍화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해서 은사와 기적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향기가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가슴을 뭉클 뭉클하게 했어요 있는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초대교회는 어려운 가난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물질이 견이가 잠잠해지시네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향기가 짙었어요 향기가 진동했어요 우리 안디옥교회가 우리 한국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귀한 식구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오손도손 향기 있고 찬양 있고 말씀 있고 서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교회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통하여 배운 기도가 근데 잘 안 돼요 남을 위하여 그렇게도 금식을 많이 했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은 사라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많았답니다 다른 집의 영혼들을 위하여 다른 가족의 문제를 위하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 꿇고 음식을 멀리하며 주님 저 영혼 저 가정 살려달라고 주님 저 집사님 살려주세요 권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광주의 안두교회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오면 내 기도하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옆에 분을 위하여 교구의 식구들을 위하여 교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더 빨리 치료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더 빨리 응답될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은 더 빨리 치료될 거예요 불로 치료될 거예요 예수님의 피바다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열어지고 뚫리고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정세를 두려워하십니까? 문제를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손진들은 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사다름에서 앞에 누구도 앞에 있는 풀묵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기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성렬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렬님이 이 못난 종을 회개시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종 때문에 아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 허물 마른 종 많습니다 입으로 실수도 많습니다 죄진 것도 많습니다 성렬님께서 저에게 주신 글 중에서 읽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짓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죄의 흔적들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나 싶어요 어떻게 걸어왔나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 속에 사는가 싶어요 그저 사도바울처럼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저를 회개시켜 주신 성렬에게 감사하고 두 번째로 여러 번 따라 하실래요 나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가 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엄마를 때때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부른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예수님이 성렬하림을 보내주셨습니다 유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일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사랑 여러분 성렬하림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성렬하림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렬하림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대로 성렬도 유하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렬하림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렬하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여러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렬하림이십니다 성렬하림을 놀리지 마세요 입으로는 성렬님을 얘기하는데 실제 삶 속에선 성렬님이 온데간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성렬하림을 오늘 몇 번 찾으셨습니까? 야구부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하게 하신 성렬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한다 한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기까지 누구를 사모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모하십니다 그런데 성렬하림을 놀리면 안 되죠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고 싶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사모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분께 반응을 안 보이면 어찌 성렬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렬시대 맞습니까? 입으로는 성렬시대인데 성렬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림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렬님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우리 주림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렬을 받아라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성렬하림을 우리에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성렬님의 도심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걱정 없어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렬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렬님을 놀리지 마세요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 속에서도 성부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렬님은 아버지보다도 못하지 않고 예수님보다도 못하지 않은 동등된 하나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렬님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요 성렬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대표 하나님이 여러분 여와 하나님이 등장했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대표 하나님으로 등장했고 그러나 지금은 성렬 하나님이 대표 하나님으로 등장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렬님이 우리 안들께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렬 하나님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렬 하나님이 강력히 불과 같이 불과 같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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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원하지 않겠어요? 120분대가 왜 여름 마가의 타락방에서 그렇게 10일 동안 불절주야 기도했을까요? 누가 오시기를? 성령님이 오시기를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 게임 끝. 성령님이 오시면 게임 끝.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망굴의 여와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기류 진료 생명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복사님을 생각할 때 주신 글, 제가 그 전날 성령님이 주신 글을 보니까 이게 우리 복사님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주님인데 주님 손을 잡고 건넌 인생, 모진 세상 풍파 몰아쳐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건넌 인생,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고 건넌 인생, 새찬 비바람이 불어와도 전혀 요동치 않아요. 나의 주님 함께하시니, 나의 주님 인도하시니, 나의 주님 도와주시니, 합력하여 손을 이뤄요. 사랑 여러분, 자꾸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괴개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자 원한 것은 왜 너희들은 환경과 풍랑을 바라봤냐.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심으로 주님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꼭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한복음 14장 6절에 그 고백은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하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결코 기도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다 내게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찬양합니까? 죽은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10시간이라 100시간에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송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들을 생각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은 죽은, 송가대 찬양은 죽은 찬양입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나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만이 내게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주관합니다.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 내가 순번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즐거움을 안겨드리고 조금이나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할 때 그것만이 주님 앞에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자. 여러분, 모든 것은 바로 그게 원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보신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신대요.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를 향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장 배부를 다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조 안 듣기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만 되기를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냥님을 믿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냥님은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냥님 앞에 무엇을 붙이죠?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 나를 도우시려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냥아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것 좀 생각합니까? 왜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처럼 생각합니까? 여러분 옆에 성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여러분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옆에 바로 보혜사 성냥아님이 계십니다. 성냥님이 여러분 주림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냥님이 여러분 옆에서 도우십니다. 기도를 도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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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냥님이 도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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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냥아님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성냥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제가 성냥님을 만나고 두 달을 울었던 것이 야구보소 4장 5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냥이 시기하기까지 삼아온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냥님이 저를 삼아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성냥님을 외롭게 만들었구나. 오랜 세월을 외롭게 만들었구나. 같이 삼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성냥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귀한 안두옥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한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그리고 귀한 우리 종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게 하여 아버지가 보내신 바로 성냥아님이 계십니다. 성냥아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냥아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질길길이오 질려섬이 되신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냥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냥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자체가 도장이에요. 여러분 노예들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냥님으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주님의 것이다고 주님의 것이다고 여러분들은 바로 성냥님으로 도장을 찍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냥아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고린론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냥인 것과 하나님의 성냥이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 번 안에 성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게 하여 누구께로요? 우리 주님께로. 우리는 주님 만나야 돼. 저는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몸부림칩니다. 두렵고 떨려요. 날마다 회개해요. 정말 회개해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가함과 티가 없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어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또 저를 부숴뜨릴 때는 또 부숴뜨리고 또 낮아질 때는 또 낮아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우리 안 듣기에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누군가요?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 만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재림으로 오실 주님 만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만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칭찬 듣는 것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감격의 역사와 흔적과 만남을 위하여 여러분 성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려님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성경처럼 정확한 음성은 없습니다. 저도 때에 따라 주의 음성 속에 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그리고 정확한 음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을 가까이 합니까? 지금도 들려지는 생생한 주의 음성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곳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이곳에서 성려님을 찾으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을 찾으십시오. 빛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저랑 우리 한번 같이 성려님이 끌고 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영우라는 기도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성려님이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기도할 때 영안이 열어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혼유기 모든 질병들이 해결이 되고 치유되고 모두 막힌 것들이 뚫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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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대현상에서 영정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특별히 알려드리고요 우리 정당상목사님께서 너무 놀라운 귀한 말씀을 주셔서요 저는 머리에다가 손대가 얼마나 기댔는지 몰라요 머리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머리 좀 말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려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려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성려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분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주여 우리 귀하신 여러분 세 번 부르고 저랑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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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